여기서 이 두 분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은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.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. 사진을 보시면 어? 하고 놀라실 수도 있어요. 자, 보여주세요. 사진 봅니다. 이 흰옷을 입고 있는 분이 소화제예요. 저 태국이네, 태국이야, 태국.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, 다음 사진. 머리를 다 깎으셨었네요. 마지막 사진. 마지막 사진입니다. 이모티콘 한 분이 지금 나오신 분이에요? 그렇지. 아니, 이 정도면 진짜 승려분 아닙니까? 아주 특별한 이력이죠. 태국에서 영화를 찍으셨나 보다. 제가 봤을 때 태국 출신의 아이돌이다. 혹시 그 저기 뱀뱀이 태국 출신 아닌가, 뱀뱀? 뱀뱀 태국 맞아요. 뱀뱀. 태국 출신의 누군가네요. 태국이 아니라 미얀마 같습니다. 어? 미얀마? 그렇게 생각해, 그럼. 넌. 난 태국 갈게. 이 사람까지 설득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. 태국이든 미얀마든 어쨌든. 제가 봤을 때 태국 같아요. Wheel. 오오오 오오 오오 오오